그래서 솔라나라도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오넷을 언급했던 거고 하이드메퍼 이런 애들을 언급했던 이유도 걔네들은 뭔가 미미라기보다는 솔라나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라든지 본인들이 컴퓨팅 파워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형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솔라나에서도. 이런 것들이 언젠가 끝나야 되고 이 시기 동안 결국에는 누군가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솔라나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Only possible on Solana라는 그 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라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민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뭔가 한국에서 만든 밈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솔라나 애들이 엄청 밀고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물론 솔라나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솔라나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던 블록체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솔라나가 여태까지 확장성 측면에서 해자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직 솔라나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 저도 본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이더리움과 이 솔라나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레이어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블록체인이 또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사실 이게 이제 전 대표적으로 이제 세이 세이도 되게 문제는 많아요. 세이 문제는 많고 너무 중앙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이 같은 경우는 블록 파이널리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TPS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확장성 얘기할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지표 중에 하나인 게 이게 트랜지션 퍼 세컨드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 단위로 나눈 거예요. 초 단위로 나눈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블록이 만약에 확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면 유저는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10분 동안 1조 개의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TPS로 나누면은 이거를 초초로 나누는 거죠. 10분을 이제 초로 나누게 되면 이제는 총 600초로 나누겠죠. 600초로 나눠가지고 TPS는 엄청 높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저가 쓰는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원래 더 걸리는데 효연상으로와 이제 괴리가 1초로 나누는 거죠. 원래 10분이 걸려야 1조 개의 트랜지션이 처리가 다 되는 건데 이거를 초로 나누게 되면 되게 1초당 이만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블록 타임을 또 나눈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너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블록체인의 하나의 블록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세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걸 집중하냐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하나의 블록이 처리되고 확정되느냐 이거를 블록 파이널리티라고 해요. 블록 파이널리티라는 시간을 0.38초 정도로 줄였어요. 이거는 지금 지구상에 점점하는 모든 블록 전쟁이 가장 빠른 블록 하나가 완결되는데 0.38초 걸린다고요? 엄청 빠른 건데. 엄청 빠른 건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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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건데. 그렇죠. 솔라나가 지금 0.5초에서 0.8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0.38초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이 0.3초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간은 그냥 그거를 즉각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순간이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세이의 블록 타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은 그냥 텐션 서밋을 바로 하면 그런데 바로 끝나요. 처리가 돼요. 비트코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만약에 1조개의 트랜지션이 10분 동안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1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1조개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세이 같은 경우 0.38초의 모든 게 처리가 되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유저빌리티 측면에서 UI, UX 측면에서 훨씬 더 좋죠. 솔라나보다 훨씬 빠르죠. 그다음에 fee도 솔라나보다 뭐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세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인스크립션 사태 때도 세이는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추지도 않고 다운되지도 않았고 네트워크에 문제 생긴 적도 다 막 뻥 나면서 메뚜기 때처럼 달렸을 때 세이는 그걸 버텼고 그런 게 좀 세이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는 그냥 아예 진짜 극단으로 빠른 블록 타임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이의 입장인 거고 수익 수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게 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미스트티스테티라는 새로운 컨센터스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이것도 블록 타임이 0.39초 때까지 줄었고 근데 이제 세이보다 기술적으로 좀 더 앞서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세이는 지금 노드가 40개예요. 근데 수익은 노드 100개 이상을 유지하면서 0.39초로 찍었다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성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nly possible on solana가 이제 더 이상은 말이 안 되는 이제 센텐스가 된 거죠. 세이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수익 같은 경우도 많이 기술적으로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gk 로그인이라든지 스폰서 트렌드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서 앱들이 그냥 유저들한테 뭐 쓰게 할 때 가스필을 안 내고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냥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신기하네. 그리고선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무브 온 수익이라고 해서 무브 언어를 좀 고쳐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오브젝트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제 계정이 있으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다 나열해 주잖아요. 그런데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한 자산들도 다 별도의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 토큰이 다른 토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얘도 계정이 있으니까. 그게 특이하네요. 네. 그러면 에어드랍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보통 다른 체인들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을 계정에다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 들고 있으면은 어떤 에이 토큰 에어드랍 해줄게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 같은 경우는 이거 들고 있으면 이 토큰에다 해줄게. 그러면 이 토큰은 이걸 가지고 있는 토큰이 돼버리는 거고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제가 이 토큰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할 때 뭐가 좋냐면 제가 이걸 총 NFT라고 하면 제가 총알 NFT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해버려서. 하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산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건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금융으로 가면 약간 파생상품 만들 때 참 좋은 그런 플랫폼 되겠다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도 괜찮고 게임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자산들을 다룰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 땅에서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과연 솔라나만 앞으로 양강체제로 가겠느냐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나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최근에 만 TPS 달성을 했는데 얘는 블록타임도 굉장히 빠른데 TPS도 많이야. 그러니까 일주에 할 수 있는 것만 2만이 넘을 수도 있고 3만이 넘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트랜지션 병렬 처리라고 하죠. 여태까지 관계가 없는 트랜지션들 여태까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 이것조차도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이제 모나드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 트랜지션들끼리는 그냥 다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면 이더리움에서 처리되는 모든 트랜지션의 70% 이상이 다 관계가 없는 트랜지션이에요. 사실 아깝잖아요. 이거를 다 순서대로 처리한다라는 게 그래서 모나드는 이제 이거를 야 70% 이상이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거를 순서대로 처리를 하냐 관계가 없으면 다 같이 처리하자 라고 해서 지금 병렬 처리를 하고 있고 세이도 지금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아예 컨센서스 단에서 프루프 오브 리퀴리티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베라체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토큰들도 스테이킹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게 결국엔 그 체인의 용서인 그렇게 만들어서 설계를 했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이 토큰이라고 하면 세이 토큰도 베라체인은 스테이킹이 돼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베라체인의 다른 토큰들도 스테이킹했을 때 인텐티브가 주어지니까 많은 토큰들이 베라체인이 묶이게 되고 이 리퀴리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디파이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아예 다시 하고 있는 체인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솔라나가 이제 과연 디파이 특화 체인이냐 애매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완전 솔라나가 제일 빠르냐 베라체인은 사실 뉴스로 많이 보고 이제 기사로 많이 보지 그 기술적인 면면은 사실 이걸 투자하시거나 들여다보시는 분만 사실 자세히 알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제 제대로 설명드리는 건 처음인데 아주 디파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혹할 만한 엄청 혹하죠. 그런 프로토클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솔라나가 디파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아이덴티도 뺏길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죠. 그게 맞아? 이럴 수 있죠. 그렇죠. 훨씬 더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스토리 같은 경우도 스토리 프로토클도 아예 IP 레이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작가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IP를 어떤 걸 만들 때 자동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온체인으로 뭔가 AI로 누군가가 온체인으로 만든다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원작자한테 이제 인센티브가 간 시스템을 또 만들고 있는데 완벽하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다양하게 수많은 주체들이 전 세계에서 각자의 섹터를 잡고 각자의 레이어 1 레이어 2를 만들고 있는 이 시기에 솔라나가 양강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라고 해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는 벗기기가 쉬운데 솔라나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솔라나에 굉장히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솔라나에 많은 걸 빌딩하고 있는 빌더들 이런 사람들은 솔라나에 엄청나게 많은 로열티가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무너지기 어려운 이유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충성심이 있으네요. 이더리움이 종교가 됐잖아요. 솔라나도 거의 종교의 스트레스를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종교 스트레스를 가고 있는 블록체인들은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종교 스트레스 종교의 스트레스 종교의 상태로 가고 있는 비탈릭의 말을 경전처럼 받아들이고 아나톨리의 말을 경전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무너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앞으로 많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파이어 댄서라는 새로운 기술들도 계속해서 임플레메테이션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솔라나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장점들을 유지해야겠죠. 이더리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그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되게 좋은 레이어 원들,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이렇게 많군요. 맞아요. 바빠요. 맞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고 리서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으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뭔가 예치를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더도 하고 이렇게 비중을 진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토콜, 어떤 레이어 원을 투자처 혹은 투자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때 기준 삼을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역설적으로 남들이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 이더만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만약에 아들 투자해? 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추천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비트 맥시드도 엄청나게 커뮤니티가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더신 거죠. 네. 이더리움도 그렇고. 저는 그런 커뮤니티와 그 커뮤니티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국가 같은 개념의 플랫폼들은 무너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면 저는 무조건 비트 이더만 추천을 안 해주는 성격이고 이제 솔라나까지 편입이 되겠죠. 솔라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일어났잖아요. 거의 예수님에서 사서. 아니 네트워크가 다운되고 중단됐는데도 가격 변동이 있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커뮤니티의 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FTX 사태 이후도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솔라나는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솔라나가 여태까지 겪어온 어려움과 죽음과 부활과 마치 이게 그 성격 느낌처럼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완전하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건 더 이상 솔라나가 영원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점. 부활 내로티브가 있다. 그렇죠. 이미 몇 번 죽었는데 또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로불사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까 솔라나까지 이 세 가지의 편입이 되는 것 같고 솔직히 뭐 세이, 수이, 모나드, 베라체인, 스토리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면 아직까지 검증된 게 얘는 6개월. 길어봤자 1년도 안 됐어요. FTX도 그렇게 크다 하지만 빨리 노렸다 하지만 작고. 그렇죠. 엄청 작고. 개발자 베이스도 크지 않고 커뮤니티도 크지 않고. 이런 데에서는 나의 수중한 자산, 내 인컴에 절반 이상 투자고 이렇게 하기에는 막기기가. 네. 어렵다는 거죠. 훨씬 위험하고. 또 고위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데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고위험 투자를 즐기고 도파민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고위험 투자를 즐기고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이 시장에 대한 인덱스 형태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 그 이상은 저는 투자를 권유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종 블록체인들이 흥해서 여기 그 3대장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일단 한 번 베어마켓을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어마켓이라는 건 단순히 자산의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들이. 그렇죠. 유저들도 떨어지고 유저 수도 떨어지고 개발자 수도 떨어지고 이제 주목도 안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더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곡소리 한 번 놔야 된다. 그래야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견디고 본인들이 이니시티브를 잘 짜가지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이 몇 번 지속이 되면 다시 그 스테더스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솔라나는 그걸 두 번 겪었거든요. 두 번 이겨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과 비슷한 이제 지위를 얻어보는 수위 세 이런 애들은 지금 막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인생에서 고난이란 걸 겪어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여태까지 그냥 금수저 부모님께서. 키덩이 같은 아이들. 그렇죠. 사실 뭐 수위 같은 경우는 에이시티라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돈 받고. 출신 성분도 저기 메타라고 했고. 그렇죠. 대기업 출신이고. 세이도 제이피 모건 로비누도 이런 데서 나와서 버티코인 돈 받고 되게 따뜻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이제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고난이 좀 겪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쓰고 좀 박해도 좀 하고 욕도 좀 먹고 스캠이라는 소리도 좀 들어야 그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그 서사를 극복하고 자기네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봐야 그 다음에 이들이 좀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갔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포필러스의 김남은 대표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제대로 된 리서치를 한 번 더 내주시면서 투자들이 필터할 수 있는 감각을 또 키워주시겠군요.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그 서사를 가지고 또 지금도 이미 좋은 리포트들이 사실은 포필러스 홈페이지에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술자리에서 썰 푸는 거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크리프트에 있는 미디어고 여기 또 리서치고 만나는 사람은 동일하게 빌더들도 만나고 개발자들도 만나니까 우리는 공유하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감성은 있으나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시장으로 봐요. 투자 마켓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간극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알아서 잘 대중화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규제도 규제 나름대로 엉망진창이고 어렵단 말이에요. 산업과 시장. 우리는 앞으로 2024년만큼은 어떻게 좀 잘 버티고 그래도 이제 불마켓이라고 하는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왜냐하면 모두가 불마켓이라는 건 아니지만 언제 베어마켓이 오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자산이 반쯤 꽉 끼니까 베어마켓인 걸 아는 경우도 있고 이미 불마켓 끝나갈 때일 수도 있어요. 이미 저희 끝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어마켓 중간에 도착했는데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 되게 어렵고 저는 나름대로 잘 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시장인 건 맞아서 최대한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인 분들은 좀 급진적인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퍼플러스 대표가 세이, 스위, 모나드, 베라체인 좋다고 해가지고 상장되자마자 산다든지. 누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정리해서 올린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저의 입장에서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뭔가 보수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빌더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다양한 플랫폼들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원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솔리디티만 있는 거 아니니까 무브도 되게 좋은 언어고 러스트도 굉장히 좋은 언어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개발자 친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브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규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갈 거면 확실히 하고 네. 그냥 뭐 그냥 해지할 거면 하던지 그냥 그럼 저희도 그냥 법인 다른 데로 옮길 테니까 소편하게 네. 지금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애매하게 하고 과세도 되게 애매하고 모든 게 다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블록체인 일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계속해서 이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쯤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없애달라? 네. 그렇죠. 제독권한테요. 확실히 지난해부터는 홍콩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 눈에 탁튀게 맞아요. 규제를 할 건 하고 맞아요. 풀어줄 건 풀어줄 해도 될 건 해도 되게 해주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행정부가 분명히 보는 눈은 있을 일을 믿고 그래도 올해 7월부터는 또 뭐가 생긴다고 하니까 또 기다려보면서 투자자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주요한 체인들 또 이게 또 퍼플러스라는 큰 리서치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떡상한다고 사지 마시고 진득하니 한번 보시면서 지금 그나마 이제 상승장이니까 맛정도 한번 보는 건 괜찮습니까? 네. 뭐 그렇죠. 그렇죠. 저희 웹사이트 오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뭐가 괜찮나 뭐가 좋나 이런 거 한번 봐보시고 그냥 뭐 용돈 정도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돈 정도는 투자해보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투자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이유가 물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2018년도 때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그때 비트코인 물리고 트론 물리고 그러니까 이 트론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다가 그 분이 잘못했네. 그렇죠. 저스틴 선이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서처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뭔가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 인센티브가 좀 얼라인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좀 여러 가지 좀 투자 활동과 리서치 활동을 병행하시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좀 더 힘들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리서치를 열심히 개개인들이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크리프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 미디어 혹은 리서처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잘 믿고 있습니다. 하던 것만큼 항상 똑똑하게 같이 굴자. 이게 오늘의 교훈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포필러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진짜 괜찮은 리서치 많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김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공동창업자분을 그 보고서와 함께 또 모셔서 따로 그 프로젝트 얘기도 들어보는 수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포필러스의 김나훈 대표와 함께한 퓨처머니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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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